가볼까요? 용건 0.135 여기는 1% 와 근데 이 쓰레기 같은 녀석들이 갓 에너리파 5성 순간이동 아 이건 뭐 상관없긴 한데 이거 탐정카드가 무려 4개나 2천치즈 감사합니다 자 아 잠깐만 이거부터 확인해보자 드래곤티어 드래곤티어 어떻게 그래서 저 대사 언제 나옴? 뭘로? 아 50이 원래 그거였는데 그냥 이거 복장으로 없네요 복장됐어 그냥 이러면 딱히 티어 구매할 필요가 없죠 티어를 구매할 필요가 없네요 자 첫 티에 바로 먹습니다 잘 보십쇼 저 폰겜 가차는 망했는데 알송님은 성공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이데요 생룡 아 어 뭔 초에너르기파야 어 그럴 수도 있어 설마 신용아 신용아 나와줘 나 안좋은 기억이 나요 저번에 저번에 이심여웅속 한 분개도 않던거 아니지? 흠 흠 아닐거야 어 아니라고 말해줘 아니라고 말해줘 아 신용아 신용아 아 티켓 슈샬 됐구요 젠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와 와 믿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고 여기서 식용까지 뜨면 어떨까 아 괜찮아 한 개 더 있어 한 개 더 있어 한 개 더 있어 나는 믿고 있다고 이 이렇게 삭 해 오늘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특별 대서비스 기원합니다. 아직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야. 어? 어? 방금 뭐였지? 아르송님 큰일 난 것 같아요. 변신 베니싱 회피가 풀 5초인 것 같아요. 네? 이 갬도 천장 있나요? 없습니다. 나와라! 이대요. 아이씨! 비루스 무의식 백스텐메타 부활했나? 왜 도진 것 같지? 아이씨! 딱 한 번만 진짜 신용! 신용님! 한 번만! 한 번만 나와주세요! 제발 도전! 네! 니 찐! 시은벅 에바 두 번째야! 시은버기 에바 두 번째야! 시은버기 에바 두 번째야! 제발 제발요 이데요 상디 봐봐 우울 블루야 고마워 고마워 격리로운 지사속도는 뭐야? 아직 한 번 더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베이셔도 그만 나오면 안될까? 제니 마지막이다 제발 용씨님 한 번 더 기회를 해주세요 한 번 봤다 tara 하나 자 제니 앵벌트 가자 이거 진짜에요? 진짜입니다 제발 신용님! 신용님! 괜찮아 한달동안 라면만 먹으면 돼 제발 한달로 끄대기 해줘 한달로 끄대기 해줘 한달로 끄대기 해줘 한달로 끄대기 해줘 아 이거 이상해 아니 아니 뭐야 정상적인 드바데 가채였잖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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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노란꽃 좀 떠봐 그렇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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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법 라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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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시즌에 그렇게까지 안나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나와야될거 아니야 있는다 난 믿고 있어 나는 믿고 있다 한계도 오빠 없잖아요 난 믿고 있어 믿고 있다고 나는 여기서 나오는걸 믿고 있습니다 나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겠어 나는 이 waート 두 줄 알지 나는 그 stop 우선 내가 안을 우선 소문 우선 이 게임 하시는 유빈님들 참고하세요 아셨죠? 절대 가차 하지마 진짜 절대 가차는 사는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게임은 가차는 하면 안돼 가차는 하면 저처럼 망합니다 이래요 네냠냠 그만 나와 진짜 미친 뭔 스카운터야 왜 이딴게 5성 스킨인데 말이 안되잖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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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한번 노란색깔 한 900개 정도 떠 보자 이대해 아이 아이씨 르 스스리 게임하아 스스리 게임하아 사장님 뽑기 머신 고장 안난거 같아요 제발 중목 좀 안나오게 해주세요 아니 이게 뭔 가짜 시스템이냐고 이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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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지 crist 생각해본 적이 없네요 안netes 에이알 로그가 사 911 그걸로 뽑자 패트 보기 연사 isés 나 페르소나에서 여자친구들을 물먹인 죄 페르소나에서 여자친구들을 물먹는다 페르소나에서 여자친구의 약을 안아주기 페르소나에서 여자친구의 약을 안아주기 10연차 약 1만원인데요 2분 얼마쓰신 쿠크루삥뽕 지는거에요? 만치즈 감사합니다 까짓거 한달 라면도 먹지말고 수돗물로 버티죠 아치즈스틱님 천치즈 감사합니다 보세요 괜찮아 사람은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산증이 되어 보이겠어 페르소나 전문 스트리머의 이겜은 100명 중 99명 차단해서 혼자 겜하는데 왜 지르시죠? 가차겜에서 걸러야 할 건 끼니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인들아 너희들의 돈을 만김 가차비에 보태죠 아 리사3님 만치즈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이거 안되면은 이번 시즌 천질 한번도 안할겁니다 이제 안나오면 안할거야 네? 하지 않는게 아니라 못하는거라고? 이제는 사리면도 못먹는거에요? 가자아 제발 이걸로 끝에 줘 나와라 각인 엔드 용권 이데요 그만 나와 이 버논 녀석아 이씨 넌 이미 죽은 녀석이라고 아 자꾸 튀어나오네 죽은 녀석이 진짜 나와라 제발 용신님 용신님 제발 5동짜리 3개까지만 주세요 백초자 무궁도 죽어있는데요? n 젠장 개 richtige 방금 지른 녀석 movings 10개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쓰레기야! 쓰레기 게임아! 10배 더 지르면 진다는 게시 이데요! 빡! 사실 유저 접게 한 만큼 니가 질러라는 반다이의 게시가 분명해 안 돼! 네 이놈! 그래! 이 정도면 됐잖아! 솔직히 이 정도 고통받았으면 이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 정도 고통받았으면! 대단! 대단! 제발 어? 확정! 오? 오공 확정인데! 함정 카드가 4장이나 있어! 함정 카드가 4장이나 있거든요! 순간이동! 어? 그리고 또 뭐있더라? 초애더기파 2개랑 나 눈 감을래 간다! 가자! 뭐 나왔죠? 제발! 나 왔다고 해줘요 여러분들! 제발! 뭐 나왔어? 뭐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아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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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감으니까 순간이동이 나오지! 스네킥 게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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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가서 반다이 정문에 똥 싸러 가시나요? 내가 일본에 안살아서 다행인줄 알아라 이게 그거 같네요 이상한 파출수 명짤 이건 뭐뭘 오공이고 이건 노랑 오공이야 이래서 두알못들은 제발 좀 나와줘 이만하면 이만큼 잼을 바쳤으면 나와야되는거 아냐? 어? 이상하다 그거 용신손이었는데 아 좀 털이 복슬복슬했나? 용신팀! 용신팀! 규발 좀! 다와! 다와라! 아니! 아 진짜 미친데! 진짜 제발! 진짜 이발하면 나올 때 됐잖아 엉? 진짜 이만하면은 나올 때 됐거든요? 진짜 아이씨! 사실 그동안 드바데에서 희생당한 수많은 유저들이 아루송망이라고 빌고 있다네요 유저는 적게 할 수 있어도 단 한 개의 트랜스몬은 뽑을 수 없나보군 흐흐흐흐흐 흐흐흦 흨흐흐 아아..... 아니 왜 천장이 없어?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거든? 아 천장은 도대체 왜 없는거야..? 어?! 진짜 왜 천장이 왜 없어? 알쏭은 지금 페르소나로 쌓은 업도를 드바데에서 풀고 있습니다. 정상이에요. 제발! 제발! 제발 나와주세요. 제발! 나 이제 심장이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 내 심장이 멈추기 전에! 대답! 10연차 아, 리사삼님만시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번에 이런거는 가기는 안줬잖아 초사3 오공머리 위에 뭐가 달린지 보이시죠? 그게 당신의 미래입니다 운! 초사2 오공머리에 이야깐 초사1 오공머리에nelle Hz틱스 epidemi계는 초사3 오공머리에 나왔던 초사2 오공머리에 오공머리에 초사2 오공머리에 패트는 당장이 울고 불어도 폐조선 한정치지직이라 공사 지도는 모른다는 것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같이 하면 안되나봐 나는 같이 하면 안되나봐요 나는 같이 하면 안되나봐요 이제 그만 좀 나와라 나오라고 아 미친 순간이 너 진짜 나와라 가요네즈라도 드세요 뭐라 생각이었네요 왜 내 눈에 눈물이 아 스타이파님 만치즈 감사합니다 아니 말이 안돼 이거 이거 말이 안된다고 이거 5천원이면 몇복 가능? 어 5복? 5천시즌 감사합니다 5천원이면 passenger 시간나 지금 5봉이 없어서 힘든데요. 지금 5봉이 없었죠? AGRED. 방금 전투하니 상승하니 제가 잘 쓰는 것 같아요. 아직 하나 남았거든요? 근데 이분 왜 언어 능력을 점점 상실하면서 드로리 마냥 스프러트만 부르짖죠? 아니 몇 개 째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이게 더 나오기 힘들겠다 아니 조작 아니야 이거? 조작급인데 완전? 조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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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거봄 좀 나와줘 조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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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건 업데이트 안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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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석은 연락 잘나오네. 제발 나와줘. 용신까지 떠주면 더 좋고. 용건 업데이트 안된거에요. 용건 업데이트 안된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ㅋㅋ 축제인가요? 장례식입니다. 와 진짜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따 이거 제작사 주소 어디죠? 진짜로 못 먹고 끝난다고? 딘프스 회사 본사 위치가 어딘지 아시는 분? 워스키 여기다가 Presta 제발 마지막이야 마지막에서 용신이 나와서 먹어주면 인정해준다 무과금 당첨 힘내 힘내 이 아르송이 배부르다는 걸 알까요 여러분의 후원이 아르송을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동구리 독립 만치즈 감사합니다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패치하지 않았을까 했다고 말해줘 제발 구배할 수 있다고 말해줘 이제 분노에 동접자 영명 프로젝트 들어가야겠지? 동접자 영명 프로젝트 이 정도면 그냥 사서 쓰게 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답답하네 괜찮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 돼 접은 머리통 통합 좀 해주세요 용권이 문고리 잡고 있다 이제 진짜 뜬다 아 장작의 왕이시여 피콜로 메타 선언한 아르다르송에게 박수를 장작의 왕이시여 니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해보자 안졌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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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솔직히 뇌절이잖아. 이제 진짜 나와야 돼. 진짜 이제 나와야 돼. 나와야 된다고! 야! 나와야 된다고! 정말 무서운 점은 입금한 뒤로 용신 출근 거부 중임. 욕심까지! 욕심까지! 누구야! 욕도한 녀석! 무화잇! 구화잇! 몬고시실이요! 이제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한, 넌 날 못 이겨! 싫어. 싫다고. 어따 도장해야. 싫다고! 난 지고 싶지 않아!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난 이기고 싶어. 니놈을 꺾고 싶어. 돈 깨시지.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깨달았어. 그동안 나 스스로를 섞여왔다는 거야. 상대방을 존중하는 나의 디올.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승패는 상관없는 줄 알았지. 하지만 아니야. 난 굶주려 있었어. 목이 말라. 승리래. 니놈 품속에 있는 승리를 감지로 빼앗으라도 난 이기겠어. 리버 스타드 오픈! 리빙 데브가 부르는 소리! 난 이겨야겠어! 제발! 리버. taking hee! 으아!!! 담았타x2 그가 call이야 이겼다 크크크큭크 이긴 거 막 그렇죠? 우아아!!! 우아아아!!! 로우 Pon 아 크림이나님 우만치즈 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어요 에스테 우리가 봤어 형이 이겼어 동굴의 농대 마시즈 감사합니다 이겼어 이거 저장고 때문에 안돼요! 이겼어! 용건 쓸 수 있어! 나올 때까지 굴리면 다 이겨 이거 못 막습니다. 자, 아이구. 아... 예아! 55초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55초면은 좋아요. 1분이 안 늦으면은 좋은 거야. 이제 베이비 만날 때마다 융권 봉인당할꺼간 야 끄 끄 끄 끄 끄 그건 좀 오케이 자 60만원 가자 이길꺼 맞냐 60만원 아니야 이겼어 이긴거야 내가 이겼다며 이긴거야 이겼어 응